와 이걸 진짜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지? 제가 여러분 신박사TV에서 5년, 약 한 5년 정도 책을 소개했어요 100권 넘게 했습니다 100권을 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쵸? 제가 정말 다양한 책, 좋은 책을 소개를 많이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처럼 와 이 소개하는 날, 이 영상 찍는 날을 이렇게 미친 듯이 기다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은 왜 그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거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책은 어떤 주장을 하죠, 그쵸? 어떤 방법론을 알려주고 전략을 알려주고 정보를 주잖아요, 그쵸?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와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 다섯 번 읽었어요 책 소개하기 전에 다섯 번 읽었어요 와 진짜로 제가 여러분 책 소개를 하면서 보통 두 번은 읽거든요 완벽하게 읽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쵸? 근데 100권을 넘게 소개하면서 세 번 이상 읽은 책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번 없어요 사실 그런 적은 두 번 정도는 다 읽지만, 그 한 번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이 책은 다섯 번 읽었어요 이 책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럼 제가 왜 이 책을 다섯 번 읽었는지도 더 정확하게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신박사TV 5년 하면서 이런 목표는 처음일 거예요 처음으로 200%에 도전해요 이런 목표는 저는 진짜 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떤 게 200%냐? 여러분 신박사TV는 생각보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책 중심 채널이었고, 그쵸? 그러면서도 자기개발서나 동기부여가 강한 책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읽으세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책을 소개한다 그럼 예를 들면은 만 명이 보시면은 책 소개를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 20명, 30명 이렇게 뺏기에 책을 안 읽으세요 보통은 뭐 100명 그러면은 만 명한테 제가 소개했으니까 1% 읽은 거죠 근데 정말로 예를 들면은 폴리메스 같은 책들 아니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런 책들은 신박사TV를 보시고 읽은 분들이 한 1000명 정도는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10% 이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으면은 진짜 평균으로 잡으면은 2%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면 만 명이 영상을 보면은 200분이 그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200%라 그랬어요 뭐예요? 만 명이 보시면은 2만 명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 100배 도전이에요 100배 도전 도대체 뭐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만 명이 봤는데 만 명이 영상을 봤으면 만 명이 읽어야지 어떻게 2만 명을 2만 명이 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보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아끼는 사람 정말로 여러분들이랑 가까운 사람도 꼭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그럴만한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보통 2% 보는데 200% 100배 스케일업에 도전하는 책이고 그게 이 책을 읽으면은 그런 도전을 정말로 설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졸꾸러기를 위한 책이에요 정말로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정말로 졸꾸러기한테 엄청나게 강조했던 책 1위가 뭐냐면 폴리메스죠 저는 이거는 이 폴리메스라는 단어는 말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단어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래서 이 폴리메스라는 용어는 저 때문에 좀 많이 퍼졌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폴리메스로 바꾼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그냥 읽으실 분들은 좀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챕터 3이 좀 지루하죠 그냥 이거를 부록으로 뺐으면 이 책을 그러면서 이 책을 얇게 했으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이 와카스 아메드 작가님이 책을 생각보다 잘 쓰는 분은 아니어갖고 이 개념이 너무 좋고 다른 챕터는 너무 좋는데 여기가 너무 나열식이라서 좀 지루한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스킵하셔도 조금 읽어보시다가 지루하시면은 스킵하셔도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폴리메스를 좋아했던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보다 오늘 더 좋습니다 오늘 더 좋습니다 어떤 책이냐 퓨처셀프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미래에 나와죠 퓨처셀프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퓨처셀프가 저한테 왜 두 권이나 있냐 여기 사진 찍어놨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일단 킨들로 원서로 다 읽었어요 킨들로 다 읽고 밑줄 다 그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 사진 다 찍어가면서 나중에 좀 자료로 쓰려고 정말로 열심히 읽었어요 원서로 그 다음에 이제 오더블이라고 해서 오디오북으로 사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디오북으로 한 번 들었어요 두 번 읽고 왜 책이 두 권 있냐 여기에 하나는 가재본이에요 가재본 진짜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만든 책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오타도 좀 찾고 그 다음에 문장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그러면서 한 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 읽죠 그 다음에 그냥 읽어요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서점이 유통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밑줄을 또 새롭게 읽습니다 그래서 총 이걸 다섯 번이나 읽었어요 다섯 번 근데 이거는 다섯 번 읽을만 해요 왜? 책이 얇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막 700쪽 800쪽짜리 책이었다 그럼 저도 다섯 번 못 읽었을 거예요 오디오북도 듣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는 원서도 만약에 밑줄 안 긋고 그냥 책만 쭉쭉쭉쭉쭉 봤으면 이틀이면 다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각 잡고 읽으면 그래서 제가 저희 출판사 책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그냥 서점에서 읽으셔도 돼요 그냥 서점에 시원하잖아요 가면은 놀러가셔서 그냥 가족들이랑 놀러가서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틀에 걸쳐서 서점에서 이렇게 쪽수 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에 기록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서점에서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국민은 50%는 1년에 책을 0권 읽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은 뭐 2. 몇 권인데 중2값으로 하면은 1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중간에 딱 위치한 독서 인구가 뭐냐면은 1년에 책을 1권 읽는데 50%는 0권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먹고사니즘 때문에 습관이 안 들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저는 제발 이 책 1권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읽기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단위 한 권당 단위 책당 그 효용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인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이 책은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는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와 이거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그 다음에 제가 다섯 번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책 소개를 해야 되니까 어 어디 보자 이번 책은 어떤 책인가 자 리뷰를 먼저 살펴보자 하면서 굿리즈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천명이나 레이팅을 했는데 천명 레이팅하면 평균 회기는 완벽하게 끝나거든요 왜? 한 10명만 했을 때는 막 너무 싫어하는 사람만 해서 1.2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평균이 그 다음에 너무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계셔서 막 5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쭉 가면은 평균 회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천명은 우리나라에서 베셀러 5위 안에 들어도 레이팅이 천 개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왜냐하면 이건 글로벌 기준이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책을 많이 판매하지만 책이 레이팅 그러니까 평가를 천 개 넘게 받는 책은 상위 5% 책이에요 뭐 그 점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대중성 측면에서는 상위 5% 책인데 천 개 레이팅을 받았는데 4.3 받은 책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마음 챙김이 이 정도 됐을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인데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 봤죠 아마존도 우와 이게 뭐야 항상 아마존이 평점은 높거든요 이게 굿리즈가 짜요 근데 아마존도 천 개가 넘었는데 5점 만점에 4.7이에요 뭐 이렇게 평점이 좋아? 하고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정량적 평가를 넘어서 이제 정성점표가 리뷰를 읽어봐야겠죠 제가 이 리뷰를 읽어보고 아 이거 원서 바로 읽어봐야겠다 이거 뭔가 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70세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71, 72세세요 자기가 백권의 자기개발서를 읽어봤는데 Be your future self now 그의 future self가 가장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다 백권이 어떤 책보다 벌써 임팩트가 있죠 이분은 진짜 이거 리뷰도 하나 딱 쓰신 분이에요 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은 자기는 71세, 2세시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허송사를 보내고 있었대요 아내분도 2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진짜 유튜브나 보면서 죽는 날이나 기다리고 계셨대요 근데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자기 인생을 싹 바꿔버렸대요 정말로 목적의식을 실천을 하게 됐고 목적의식을 느끼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너무 정말로 읽기 쉽게 순술 읽히는 책이래요 뭐라고 하셨냐 71세, 72세 할아버지가 내가 이거 20살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우리나라 50대, 40대, 60대 엄청 많으시거든요 우리보다 한참 인생 선배잖아요 그쵸? 저희 모임에 저희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이 설문조사하면 71세, 2세는 없었던 것 같아요 67, 78세까지는 제가 봤는데 아무튼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거잖아요 그쵸? 자기가 이거 20년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늦은 거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넥스트 실천은 뭐냐 자기 14살 조카를 무조건 이 책을 읽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책이래 그래서 제가 아마존도 쭉 보니까 라이프 체인징부 인생 바꾼 책 뭐 여기는 닥터 하디는 이 사람이 조직 행동 심리학인가 거기서 이 저자분이 박사를 받으신 분 맨저민 하디 박사가 박사예요 박사 아무튼 심리학을 잘하는 분인데 이게 그거예요 뭐 금덩어리가 가득한 책이다 세 번째 읽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내 인생 바꿨다 이거는 가장 최근 리뷰예요 걸작이다 뭐 진짜 땡큐 감사하다 내 인생을 진짜 좋은 방향으로 아주 급격히 바꾼 책이다 그 다음에 The Best Transformational Roadmap 자기 개발 이렇게 나를 바꾸는데 로드맴이 최고다 제가 이거에 동의해요 이런 말이 이 책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다섯 번 읽었잖아 여러분도 다 두 번 이상 꼭 읽으시면서 정말 씹어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자기는 정말 익사이 타대요 정말로 정말로 자기가 I've read many books on transformation 자기 변화죠 변화 변화에 대한 정말 많이 읽었는데 자기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흥분된대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잖아요 다섯 번이나 읽은 거 그래서 와 제가 진짜 이 책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오늘도 할 말이 있는데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바로 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다가 답을 하나 찾은 게 아 이 책 이것도 리뷰 보셔야 돼요 요분은 67세에요 67세 요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너무 기니까 자기는 그냥 그날 저녁에 싹 다 읽어버렸대요 멈출 수가 없었대요 쭉 보면은 다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뭐냐 자기는 아 요분은 그거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67세인데 그냥 그냥 우울함 그 자체였대요 왜 그냥 67세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냥 취미생활이나 즐기시고 그 다음에 요기 보면 요 분도 따옴표로 느낌 그거 뭐냐 따옴표로 강조하셨는데 그냥 늙은 사람들이 하는 노인들이 하는 일상적인 거나 하면서 사는 거에서 전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대요 왜 자기는 아직도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자꾸 노인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자기한테 침투한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책은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60대 70대 50대 40대 모두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되는 나라예요 왜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메모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백만 명의 인생을 바꿀 책이라고 제목을 썼어요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60대 70대 분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싹 바꿔야 돼요 진짜 너무 좋은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거야 나는 그냥 너무 나는 67세 우리나라로 따지면 68, 69인데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나 하면서 살기 너무 싫었다고 근데 쭉 읽어보면은 자기는 이제는 뭐냐면 그냥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 어디야 뭐야 There is no hope Where there is no hope 희망이 없으면은 미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hopeless 그냥 무기력하게 느꼈대요 무력하게 근데 이제 자기는 자기의 피처 셀프를 보기 시작했고 지금부터 5년 뒤를 꿈꾸신대요 그러면서 뭘 꿈꾸기 시작했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진짜 영향력을 주는 삶을 꿈꾸는데 벌써 행복해지셨대요 목적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와 저는 방금 막 입술을 막 깨물고 싶네요 진짜 제가 이 책이 왜 이렇게 좋을까 고작가님이랑 얘기하다 일단 답을 찾았어요 자기개발서에 솔직히 제가 자기개발서 많이 소개했잖아요 좋은 자기개발서가 많은데 그냥 구조 방법론 모든거 다 썼을 때 진짜 완벽한 공부보다 좋은 책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예를 들면 최근에 유연함의 힘 되게 좋았잖아요 뭐 유연함의 힘도 좋지만 저는 유연함의 힘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면 완벽한 공부분 11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왜 유연함의 힘 특강을 미친 듯이 정말로 그 유연함의 특강이 진짜 대박이 났거든요 막 공유하고 난리 났어요 진짜 정말로 왜 제가 그거를 완벽하게 찍을 수가 있었냐 완벽한 공부법을 고작가님이랑 지필하면서 그 내용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책 제목은 유연함의 힘이 완벽한 공부법보다 더 좋죠 그냥 찍어 누르죠 그래서 책 제목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왜 책을 여러분이 5년 전에 읽은 거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근데 제목이 좋으면 유연함의 힘 그래 유연하게 접근해야지 제목이 진짜 하드 캐리했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벽한 공부법 고작가님이랑 썼잖아요 그쵸 여러분 책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항상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목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거 뭐예요 첫 챕터예요 나머지 챕터는 솔직히 순서가 크게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첫 챕터는 무조건 제일 중요해요 이 책이 전부예요 나머지 챕터 싹 다 날려도 이 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어요 일치월장은 뭐예요 황당하게 비즈니스 경영 경제서인데 운이에요 복잡계니까 안티프레지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완벽한 공부법은 모르시는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믿음이에요 저도 고 작가님도 제가 이거 읽고 진짜 그냥 감탄을 했었던 챕터죠 고 작가님이 거의 다 쓰시고 제가 통찰 쓰고 했는데 진짜 감탄을 했죠 이걸 읽으면서 너무 그 다음에 한석준 아나운서님인가 너무 좋다 그러셨고 이거를 진짜 극찬했었죠 그래서 이 책이 뭐예요 이 책은 뭐냐면 여러분 완벽한 공부법이 믿음이 한 40쪽 되면 그거를 300쪽으로 확장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스페셜한 부분 그러니까 스페셜 책이에요 믿음 스페셜 믿음 책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도 비슷해요 사실 근데 와 이 분이 벤저민 하디 박사가 사실 이 책을 쓴 거는 운도 있었어요 그냥 쓰면서 운도 많이 따랐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제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제가 딱 설명해드릴 거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아 이거 이 퓨처 셀프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굉장히 과학적 근거를 탄탄하게 들거든요 뭐 이런 미래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박사님들 긍정심리학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여기 원서의 70쪽인가 80개 정도를 밑줄을 그었더라고요 책이 원서로 250쪽일 텐데 밑줄을 그냥 미친듯이 그은 거예요 미친듯이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은 100개 넘게 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관련 내용을 많이 알아서 들그은 건데 여러분은 100개 넘게 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완벽한 것부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믿음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하실 거다 제가 죄송합니다 설명해드릴게요 왜 제가 왜 이렇게 이 책을 설명하면서 진짜 좀 날뛰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저만 유튜브에서 광연에서 미친듯이 10번 넘게 말한 건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재의 나예요 그쵸 우리가 힘들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왜 힘들어요 내가 지금 현재의 내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 지금 현재에 발현돼서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내 현재의 사고방식과 노력과 내 현재의 어떤 일과 상관이 없어요 어제의 일과도 심지어 상관이 없어요 어제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오늘 힘들겠죠 숙취로 그쵸 내가 어제 무엇을 했냐가 지금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거는 고 작가님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의 진짜 이거는 넘사벽 통찰이다 이거는 진짜 너의 트레이드마크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솔루션을 뭘 제시했어요 바락을 해야 된다 지금 내가 힘들어도 결국에는 나는 미래에 내가 올 거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결국에는 올 거기 때문에 지금같이 힘들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내가 한 거는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인정이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다른 책 썼어요 뼈와대에서도 썼고 인생을 실전이다에서 썼고 저도 썼어요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쵸? 인정을 하고 바락을 해서 빛을 발현해서 미래에 나한테 전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세트를 얘기했죠 잘 보세요 저는 요 세트를 얘기한 거 요 세트 근데 피처셀프가 무슨 책이냐 이 세트를 얘기하는 거 이 세트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제가 바락이라고 말했던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걸 책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저희가 이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5년 안에 이 관련 책을 썼을 거예요 관련 책을 썼을 겁니다 저는 땡큐죠 저보다 이거를 더 열심히 연구한 분이 더 자세히 써줘서 땡큐죠 저는 그래서 요런 관련 내용을 인생은 실전이다 뼈와대에서 사이사이에 썼어요 유튜브로도 많이 찍고 근데 그거를 집대성한 거죠 요기에 여러분 정말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피처셀프에 나오는 내용은 저는 그렇게 20년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20년을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를 다섯 가지로 설명해드릴게요 왜 무조건 읽어야 되는지 정말 저는 여러분 이 책은 설득력이 진짜 강해요 저는 여러분 워낙 열심히 살고 있고 결과도 만족하기 때문에 참고하지 웬만해선 바뀌지 않아요 제가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반성을 많이 하니까 스스로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오랜만에 설득을 당했어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진짜 이렇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손을 꼭 쥐고 저도 모르게 제가 그거 특강에서 한번 얘기해드릴 거거든요 진짜 저도 모르게 나지막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건강 측면에서 이런 얘기 처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살을 빼고 건강하게만 살아야지 그 생각했는데 나도 벌크업을 해봐야겠다 좀 근육량을 늘려야겠다 막 이렇게 몸짱이 아니라 근육량 살을 빼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뚱뚱이도 상관없어요 근육량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단백질도 좀 많이 먹어야겠고 닭가슴살도 많이 먹고 그런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와 이 책을 읽고 저도 라이프 체인징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여러분 설득력이 진짜 강하고 로드맵도 강 완전 섬세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정말로 유튜브에서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작가님이랑 스케일업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스케일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책은 여러분 주구장창 스케일업만 얘기해요 그냥 제가 안 미칠 수 있겠어요 나는 맨날 스케일업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사람은 스케일업이 뭔지 알아요 계속 스케일업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 그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와 이게 진짜 소름돋아 이게 진짜 목적이 주는 힘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 강연이랑 신박사TV에서 했을 때 이거가 되게 사실 센세이셔널한 말이었어요 제가 이걸 나지막하게 내뱉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내일 죽어도 우리 딸이랑 와이프한테는 미안하겠지만 저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다 놀랐고 그때 막 우신 분들도 계시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해놓고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책을 읽고 알게 됐어요 뭐예요? 저는 퓨처셀프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퓨처셀프로 저는 그러니까 욕이 있기 때문에 욕이 다행이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 정도로 진짜로 이 책에서 말하는 거가 20년 정말 20년 정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퓨처셀프가 완전히 지금 퓨처셀프랑 마이셀프랑 합쳐진 게 한 7, 8년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7일 뒤에 죽어요? 그럼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그럼 뭐 가족 얘기 나오고 하는데 저는 7일 뒤에 죽으면 할 게 정해져 있어요 할 게 정해져 있어요 왜? 저는 지금 퓨처셀프로 살고 있어요 퓨처셀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 사람이 내가 몰랐던 거를 정말 많이 알려주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잠깐 얘기해드리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박사 과정을 첫 시작한 게 2008년인가 그러니까 벌써 15년 전이면 엄청 옛날이잖아요 저는 싱가폴로 슈욱 여행을 가서 저희 지도 교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직 박사를 시작도 안 하고 합격도 통보를 안 받는 애가 인터뷰를 하러 가서 저희 교수님 이거 반도체 박사 받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프로그래밍 코딩도 아니고 재료, 기계 이렇게 거대 인더스트리 쪽에 있는 사람이 박사학위하러 가갖고 교수님한테 이거 하면은 사업할 수 있습니까? 완전 개또라이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퓨처셀프로 살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 이해가 됐어요 제가 다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고 있죠 지금 제가 그랬을 때 저를 비아냥거리는 그 학교 선배들이 있었어요 나의 10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비아냥까지 아니어도 솔직히 개무시 정도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그냥 니 아까림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저는 됐죠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올해 아직 안 끝났지만 올해 저희가 매출 100억이 넘어가면은 드디어 상장 조건이 끝나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왜 퓨처셀프를 읽고 나서 더 결심을 했어요 천천히 얘기했구나 상장 정말 중요한 마운틴 내가 고작가님이랑 우리 가족들이 가려는 산이 있거든요 마운틴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마운틴이 거기에 가는데 내년에 상장하는 게 맞나? 안 맞아요 후년에 상장하는 게 안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책은 너무 읽기 쉬워요 정말 이 책은 그림 빼면 220쪽 정도? 250쪽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읽기 쉬운 책이 없어요 폴리메스는 읽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이에요 제발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특강을 21강 플러스 알파를 찍을 거예요 이게 21챕터거든요 소챕터가 제가 다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가보다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작가가 틀린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너무 찬양하지만 작가가 전적으로 옳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작가가 전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작가가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틀린 부분도 있어요 왜 이 닥터 벤저민 하디 박사도 배워나가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는 인생에서 10배 정도를 경험해봤는데 저는 100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배로서 상대적으로 제가 더 잘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특강 준비를 한 달 동안 다 해놨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놀라고 고 작가님도 오 장난 아닌데 그래서 막 그런 제가 강연도 좀 들어봤어요 자기개발 강연인데 유명 이런 강연 사이트에서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제일 유명한 샘플 강연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압살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로 찍을 거예요 21강을 플러스 알파를 그래서 이 책 들으면 진짜 100만원 여러분들이 뽑아먹으실 수 있게 와 진짜 이거는 내가 읽기를 잘했다 그러실 수 있게 제가 찍을 거예요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미래의 나 퓨처 셀프예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일곱 가지 그냥 구조가 아트예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퓨처 셀프에 대한 진실 일곱 가지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예요 정말로 좋아요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의미한다 여러분은 미래에 희망이 있으신가요? 너무 진부한 얘기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희망이 있으세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제 생각에 정말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이 제가 확자 이거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잼팬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억 드린다 그러면은 엄청 행복하실 거예요 진짜로 막 다 행복해서 미칠 거예요 막 지금 제가 100억 아무 조건 없이 드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100억을 받아요 근데 거기 악마의 조건이 있었어요 내일 여러분이 죽어요 안 행복해요 왜요? 100억 받았잖아요 왜 안 행복해요? 100억 받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일이 없잖아요 100억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으면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그러면은 2024년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고 2025년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고 2028년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희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희망을 만들어야죠 목적을 찾아야죠 제가 어저께도 우리 코치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우리 아는 분들이 만났을 때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뭐다?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너가 달성했을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사람들이 10억, 100억 왜 이렇게 그걸 너무 성공의 목적으로 드냐 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량적 숫자를 차용해 오는 거라고 해 그 정도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 돈은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면은 뭐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돈이 많으면 좋은 부분 정확하게 설명드렸죠 돈 자체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아요 돈은 불행해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강 때도 이것도 딱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혀요 왜 우리가 퓨처셀프가 희망 그 자체인 거거든요 왜 우리가 퓨처셀프를 못 만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의 명언 하나를 인용을 하는데 에디슨인가 에디슨의 명언을 인용을 하는데 와 이 명언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제가 고작가님한테 원서를 먼저 읽으면서 이런 거를 실시간 보고를 했거든요 고작가님도 와 신박한데 약간 미쳤는데 화가 나와요 화가 진짜로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할 때 메모에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백만 명의 인생을 바꿀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다 킨들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캡처하고 나중에 쓰려고 정말로 계속 요 요 영언은 아니에요 아 아인슈타인이 에디슨은 아니고 아인슈타인인데 요거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명언은 다른 명언이에요 하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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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하죠. 차단. 진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은 제가 왜 미치냐면은 제가 여러분 그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제 친한 친구를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정형 약속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3번 안될 거예요. 어때 정형 약속을 잡냐? 직원이 퇴사할 때 이 정도. 정말로 빅 이벤트니까 막 하하 호호 떠들고 웃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이니까 인사를 해야 돼서 가족이 떠나는데 배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되게 좋게 끝나는 거니까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간다니까 배웅해 주려고 해서 제가 저녁 자리에 나오면 다 깜짝 놀래요. 제 친한 친구랑 술을 먹으려고 약속을 잡는다? 없어요. 그런 점. 그게 그 퓨처셀프로 설명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비잉 셀렉티블리 스트레스컬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거는 이 책은 정도의 차이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조금 성공한 분들도 10% 20%는 갖고 가실 거예요. 뭔가를. 근데 이 책을 진짜 인생에 꽂힌 분들은 진짜 10배 100배 갖고 가실 거예요. 와 저는 한 17분 찍었다고 느낌이었는데 보니까 32분 지났네요. 완전 몰입해서 찍었어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스터디언에서 21개 특강을 찍을 건데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막 미친듯이 밑줄 긋고 메모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뭐 서점에서 읽는 분들은 노트 하나 갖고 가서 미친듯이 막 여러분 뭐 스마트폰에 막 메모하시면서 그러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실 거예요. 라이프 체인징 북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기개발서는 많아요. 강론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거는 진짜 펀더멘탈이에요.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 철학의 디테일을 쪼개서 강론을 말해주는데 완성해요. 그러니까 좋은 자기개발서를 읽으면 막 20% 30%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20배 30배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21강 특강을 싹 다 준비해놨어요. 저랑 같이 진짜 뽀개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아셨죠? 꼭 읽으세요. 몇 프로가 목표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신박사TV 재밌게 보시면서 신박사TV 시청시간도 오지게 길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가끔 딱 그래요. 뭐 판매가 독서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딱 신박사TV 방송 나갔는데 책 판매 부스가 나가잖아. 막 7건 그럼 소름돋습니다. 막 5600비 나왔는데 7건 나가요. 7건 와 그럼 1% 1%가 아니에요. 0.1% 보신 거예요. 와 따봉이 250개 그런데 7번 봤어요. 7건 총 나간 그래서 한 1년 지나서 토탈 부스가 막 여기저기 다 나갔는데도 150건이래요. 150건이래요. 어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다 꼭 읽으셔야 된다. 어 정말 이 책은 다 꼭 읽으셔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뭐다? 처음으로 2% 우리가 평균 독서량이 2%인데 200% 100배 도전하자. 여러분도 읽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제가 여러분 150건 읽으면서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뭐 어떤 책 있었을지도 못 있었겠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건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러면서 특강을 21개 준비하다 제 책도 그렇게 안 찍은 경우가 많아요. 제 책도 마지막 책이 인생은 실전이다니까 제가 인생은 실전인데 21개 찍었을 거예요? 안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완벽한 공부법을 쓴 사람으로서 믿음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썼을 책이에요. 고 작가님이랑 안 되면 저 혼자라서도 썼을 책인데 스케일업을 말하고 정말 목적의식을 말하고 이거 꼭 읽으십시오. 아셨죠? 저랑 특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